안녕하세요. 새냐초나라입니다. 둘로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요즘 둘로 나오시면 이렇게 많이 바로 이렇게 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바로 왕고들빼기입니다. 한군데 남은 그 주위에 아주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잎을 보면 이렇게 잎 옆에 이렇게 따 보면 하얀 유즙찐이 나오죠. 이게 진짜 약입니다. 이럴 때는 이 밑에 순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면 위로 계속 올라오면 따서 드시기도 하고 여기 지상부만 뚝 끊어서 따도 또 주위에 가지가 퍼져서 계속 올라옵니다.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. 이렇게 채취를 해서 고기 드실 때 상추쌈 할 때 같이 이렇게 깨끗이 씻혀서 상추쌈을 해서 드시는 것처럼 쌈으로도 먹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어도 아주 일품입니다. 그 쌉쓰름한 맛이 고둘빼기, 쓴박이처럼 아주 쓴맛이 좋죠. 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생으로 먹어도 그 특유한 향이 아주 좋습니다. 보십시오. 이렇게 채취했습니다. 흰 유즙이 아주 물씬 물씬 이렇게 나옵니다. 이 흰 유즙은요.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 성분 등을 합류하고 있어서 산삼에 버금간다 할 정도 약성을 지닌 바로 왕 고둘빼기입니다. 보십시오. 이렇게 몇 개 아주 싱싱하니 채취를 했습니다. 요즘 지금철에는 이렇게 밑에 입을 하나씩 따서 위로 올라오는 대로 따서 드셔도 되고 윗부분 따면은 또 옆에 가지가 계속 퍼져서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여름철, 가을철 쌈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. 또 약성이 좋은 명약초이죠. 그래서 야생초의 왕, 또 정력왕이라고도 하는 왕 고둘빼기였습니다. 산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